찬양이 참 좋습니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권면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 권면은 목사님을 위시로 해서 홍대 세교회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평양노예 진경노예장 광현교회 당의장이신 강재식 목사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평양노예 노회장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전병우 목사 재판국을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목사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낱낱이 제가 그렇게 꼼꼼한 사람은 아니지만 집요한 사람이라 철저하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노회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던 그래서 오늘 권면에 시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했었습니다. 전부터 전병우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후배가 잘나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설교를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다가 노회에서 가끔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목사 나 압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알면서 왜 인사 안 하냐? 눈이 나빠서 그런 대답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전목사님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가게 됐고 지금은 마음속에 정말 전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권면에 말씀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설립된 지 3년쯤 지났지만 오늘 홍대 새교회라고 그러죠. 홍대 새교회가 아니라 홍대 새교회 중요한 단어는 새자인 것 같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새자라고 하는 단어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심, 새마음, 새원약 이런 새자가 들어가는 성경의 단어들은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신음하고 있고 약해져가고 있고 영성이 없어지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홍대 새교회는 글자 그대로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먼저 권면합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가장 초점은 마태범 16장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처럼 소풍을 가셨습니다. 빌리뽀 가이사리아 지방 가이사리아 빌리뽀 지방에 소풍을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만 여러 대답이 나오죠. 세례요한, 덜어넬, 엘리야 어떤 년은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원문에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들을 가리켜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 교회를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어떤 것이 주님의 교회인가? 그것을 이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남성 명사입니다. 작은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 명사인데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산을 떠받치는 안반과 같은 큰 반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돌멩이가 큰 반석으로 바뀌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목사님의 사역이 그동안의 작은 돌멩이와 같은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홍대 새 교회를 통해서는 안반, 반석,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 전병욱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내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교회. 그러니까 우리 홍대 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운 교회. 여기에서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목사님과 원성도들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 한국 교회의 질적으로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새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홍대 새 교회, 새로운 교회, 근본적으로 다른 교회, 다른 교회가 감히 견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은 권면이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이렇게 남을 즐겁게 해주는 은혜가 별로 없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청년들이 자꾸 웃으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도 이 시대에 젊은 세대에 소속이 가능하구나. 홍대 새 교회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안 됐던 것, 망했던 것, 실패했던 것, 불행해진 것 현대인들은 너무 그런데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되게 하고 될 수 있게 하고 그런 하나님은 가능성의 하나님이시고 또 필연적으로 홍대 새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홍대에 이 근처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 시대는 1980년대부터 꽃피워가지고 전병호 목사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제가 큰소리 치고 큰소리 치고 요즘도 강원도에도 가고 횟집도 가고 역주에 가면 누군가가 제 횟값을 내주는 거 보면 그 시대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생각되는데 이 홍대 새 교회는 참 아픔을 딛고 이뤄선 경험이 있는 그로 말미암하여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교회로 크게 부상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영기 상하물두 교회 목사님 우리 노회의 증경 노회장님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노회 310만 명 이 교회에 서기를 하신 고영기 목사님의 축사를 제가 대신했는데 안되겠다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총장님이 제가 할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또 한두 마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 찾지는 마시고 그냥 앞을 보세요. 땅바닥 보지 말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찬양대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두 번 질문하면 쏙 돌아가 당당하게 대답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야 역시 다르네. 저는 주일 날입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 뒤에 뭐라고 되어있죠? 글씨가? 그렇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인데 2015년도 11월 22일 오늘은 홍대세교회가 평양노예에 가입한 역사적인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 한 번 치는 거 아닙니까?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교단이 150개 정도의 노예가 있습니다. 그 많은 노예 중에 150대 1의 관문을 뚫고 평양자가 들어간 노예만 해도요 우리 합동 측에 동평양노예, 서평양노예, 남평양노예, 평양제일노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서평양노예가 또 조금 갈라져서 이번에 갈라지게 되면 아마도 북평양노예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서 하여간 평양노예가 얼마나 좋으면 평양자에다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른 거 붙여도 평양노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많고 많은 노예 중에 우리 평양노예에 가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성경 읽었는데 하나님이 교회는 아무나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를 했어요. 천하 모든 것을. 그런데 교회만은 피 흘려 세웠다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홍대 새교회가 오늘 이 장소에 그것도 뉴 자를 붙였습니다. 뉴 자를 붙였습니다. 뉴. 뉴는 새롭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에반젤리칼 W 웨이브 바로 이 새로운 보금의 물결을 일으킨다. 그런 뜻 아닙니까? 뉴 자가 오늘 여러분 이러한 홍대 새교회를 우연히 이 땅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도 예정한 가운데 이 장소에 우리 전병욱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보금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칠려면 좀 치고 말려면 말고 이래서 좋아요. 우리 총장님이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웃잖아요.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려가기 싫으네 나도. 짧게 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내려가기 싫으네. 여러분 평양노예는 주기철 목사님이 소속된 노예입니다. 그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에 고문으로 말미암아 평양 총무소에서 49세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평양노예는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평양노예는 정말 많은 노예 가운데 피로 세워진 노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다섯 분을 배출했는데 세 분은 천국에 올라가시고 이제 현직에 남아계신 분이 뒤에 계신 우리 길자연 총장님을 비롯해서 이성택 목사님이 계신데 오늘 이성택 목사님 안 오신 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좀 감사한 건 그분이 계시면 길게 하면 혼이나 가지고 못하는데 우리 어른은 성이 길시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해도 괜찮습니다. 길게 자연스럽게 해도 괜찮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길자연 총장님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길자연 목사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간첩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총신대 총장도 이번에 용태를 하셨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왜 용태하셨느냐 지금 천국 가신 천의정 사모님을 간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총장님은 검정 넥타이를 매셨습니다. 저 넥타이를 언제 풀지 제가 지금 상당히 귀츠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8월 13일이신가요 총장님 맞습니까? 맞죠? 죄송합니다. 8월 16일 날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8월 16일이니까 오늘이 제가 카운터 해보니까 100일 99일인가 100일쯤 되네요. 천국 가신지가 지금 천의정 사모님이 그 사모님이 육신이 병들어 정말 어려우니까 총장님이 총장직을 그냥 내던지시고 사모님을 간호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혹시 결혼하신 우리 여자분들은요. 이런 어른을 만나야 됩니다. 결혼을. 여러분 53년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총장님이 주례를 다 했어요. 그런데 53년을 결혼 생활하시면서 놀라지 마세요. 한 번도 싸우지 않는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53년을 해로하셔서 한 번도 안 싸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00일 됐는데 매일같이 검정 레이탈을 메시고 사모님 기도원에다가 사모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가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그 사모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돌담 벽에다가 사모님이 사진을 딱 찍은 것을 저희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미인인지 모릅니다. 우리 총장님은 정말 53년 사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신 신의를 지킨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총장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든든히 임시 당회장으로 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박수소리 작으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드물어요. 저는 정말 축복하는 것은 젊은이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고 희망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볼매입니다. 한 번 인사하세요. 볼수록 매력이 있다. 그 뜻입니다. 볼매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을 보니 황홀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세요. 좋은 목사님 그리고 좋은 교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의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홍대의 세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에베소 6장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 하다 말씀한 것처럼 변치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홍대의 세계가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이제 영적으로 앞으로 나가려면 영적으로 잘 싸워야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엎드려 보세요. 엎드려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엎드려 싸우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기도하며 싸우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잡아요. 다 손잡으세요. 손잡고 싸우겠습니다. 공동보조 맞추겠습니다. 아멘 앞의 사람 손을 다 대세요. 등에다가 우리 전 목사님 뒤에도 다 손 대세요. 거기 대는 분은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잘 되세요. 능력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자 맨 앞에 줄은 앞에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앞에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따라하세요. 밀면서 싸우자. 지휘관을 밀어드리자. 지휘관을 밀어드리자. 이렇게 미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세 번 337로 밀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노동의 목사님.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석의 목사님이 복용군이 아니라 아래 돈 내란 분입니다. 왜냐하면 딸가를 밀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자 밉니다. 시작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3.1 교회는 서로 밀어줘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홍대 새 교회. 아 큰 실수였습니다. 제가 우리 전경우 목사님 하면 그냥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도 부흥을 많이 시켜놔 가지고 제가 또 거기 교회를 여러 번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 앞으로 우리 홍대 새 교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회보다 훨씬 더 훨씬 더 크게 부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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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기도를 노회 평양노회 서기되시는 노동용 목사님 서로 사람교회 탐인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도 이어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 귀한 은혜 가운데 피로 값주고 사신 홍대 새 교회 그리고 주의 전병웅 목사님을 감히 음무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한국교회의 청년 사역의 선두주자로서 나아가는 가운데 많은 주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이거를 원수 마귀가 방해를 하고 고통을 주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로 강풍이 있었지만 바울을 지켜주셔서 마침내는 로마로 가게 하듯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이렇게 홍대 새 교회 노예 가입 감사의 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광풍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멜리데 섬에 빨리 갈 수 있었고 마침내는 로마를 향하여 갔듯이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많은 시련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 귀한 전 목사님과 많은 성두들을 오히려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오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며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제는 모든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꺾어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 아랑곳 없이 승승장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청년교회로서 대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로 주옵시고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아픔 상처 이거 다 이제는 다시는 제로나지 않게 주옵시고 오히려 전진해 가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더 끼치며 쓰임받을 수 있는 홍대세교회 정말 소등과 고모라성에 가깝은 이 지역을 보금의 능력으로 창악하게 해 주옵시고 주님 이 시대의 등불 같은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 주옵시고 우리 이천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사용하셨고 그래도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 더 크게 영광 돌리도록 계속해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의 스크랍을 짜고 더욱 나아가는 가운데 이제는 오늘의 해변을 통하여 모든 상황에 정점을 찍어버리면서 전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임시당의장 길자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귀한 종을 통하여 아름답게 우뚝 서가는 우리 홍대세계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며 또 저희들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귀하게 쓰임받는 노회장 김진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의 세계성교를 나아갈 수 있는 도전적이고 결단하는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를 맡은 모든 하나님이 주의 중들에게도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하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양노예 진경노예장님 되시고 온세선교회 당의장이 되신 김경일 목사님의 축복기도가 있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요아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소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한 생명을 귀여겨 십자가상에 생명 버르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오늘 새로운 복음의 물결을 향하여 일으키며 전세계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뜨겁게 사모하는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21세기적 희색사명을 감당하는 홍대 새 교회 위에 교회를 보살피며 품어가는 풍양노예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